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9일 2024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신재환은 이 자리에서 강한 훈련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을 확산하고 일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을 심도 깊이 논의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오물풍선 등 끊임없는 도발, 러북 조약을 통한 국제사회, 평화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후반기에도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을 더욱 확산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병들의 사기를 고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 장관은 하면 안 될 일과 하나만 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쉴 때 푹 쉬고 꼭 필요한 일만 팍 하는 문화 정착도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전군 2천여 명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의 연내 최초 전력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의 내년 양산 등 선진 국방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또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후반기에 한미 간 핵 재래식 통합 방안 기획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북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 연습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K-방산 수출을 위한 주요 국가의 네트워크 공고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 거점도 구축하는 전략적 방위 역량 확충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